장미분 앞에 예쁘시고 우암파 세련미를 봐주신 송경미 학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 우리는 다같이 모양같은 신분이요.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박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저 친구야 비함과 무섭기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세의 인연인 거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헌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모양같은 친구야 오오오오 사름을 많이 가지 같이 가세 모양같은 친구야 박수 박수 자 모양 같은 친구님들 박수 슈트 슈트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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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나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고향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갈 때 고향같은 친구야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는 모양같은 친구야 또 살은 날까지 같이 가세요 모양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요 고향 닥쳐 놓친 고향 감사합니다